박미선 박미선. 천구백칠십 구년 삼월 이십구일. 여배우예요. 아 운기가 어떤지. 운기.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움직였던 활. 날개를 폈다가 이제 날개가 양쪽 날개가 꺾였다 그래 자꾸. 우리 사주 팔자가 있잖아 보면 사주 팔자에 자괴니. 그러니까 꼬인 거지 인생이. 활개를 치고 움직일 때 식었단 말이야 보면 어차피 둘러보면은 지갑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자책하고. 돌아옵 돌아보기엔 너무 크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 보면은 올라 검은. 베일에 그냥 쌓여있는 느낌. 그냥 답답하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근데 미모가 아깝다 그래. 다시 뭐 제기한다 움직인다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와. 눈물만 흘리는 거만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에. 오점이 너무 크다 그래 자꾸. 어쨌든 관살의 지 인간의 살에 깨어있는 거야 자기의 걸린 거야 보면 덫에 걸려서. 정말 신경이orter 너는 인생이 아 그래서. 데에 좀 더 그가. 분해 좀 더 어렵다. 여러분. 여러분 꽂은 거예요. 여러분.